합동참모본보는 오늘 새벽 5시 14분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곳 일대에서 서해북방한계선 북방해상 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었습니다. 합참은 NN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북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앞서 새벽 3시 42분쯤 서해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가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군은 이 선박에 20여 회의 경고통신과 20발의 경고사격을 해 퇴거 조치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최대 3.3km까지 남하해 새벽 4시 20분쯤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군이 먼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 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KTV 김연아 KTV 김연아